위아래로 하는 턱걸이는 우습다. 가로본능 턱걸이부터. 그야말로 최강의 근력의 수혜죠. 그런데 대성시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있었으니 강한 근력을 이용해서 멋진 동작을 선보이는 디보이들. 근데 폴 댄스도 다르죠. 대성시처럼 폴 위에서의 비보잉도 가능하지 않을까? 비보잉이 핫달이라는 동작이 있는 동작이라서 저희가 해보면 또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작! 하지만 볼에서는 버티기가 생명. 동작을 비슷하게 흉내는 냈으나 추풍나겨처럼 떨어지던 비보이들. 반면 끝에 걷는 주인공.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. 사나이 최존심을 걸고 재도전. 옷까지 벗어던진 김에. 좀 버려요 다들. 이번엔 어깨를 이용해서 폴을 오르는 고난이도 동작. 한눈에 봐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. 그래도 도전하시네요. 걱정반 오기판. 다시 폴 위에 오르는 비보이. 그런데. 아, 아시아네. 결국 사나이 무릎 꿇었다. 아, 너무 아파요. 살 쓸려가지고. 아, 어깨 봐. 저희같은 경우 원심력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을 버티면서 좀 더 몸을 컨트롤해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안되네요.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홀로 남아 연습 중인 주인공. 쉬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비오드 드르는 땀방울. 그래가지고 backpack.